학교 다녀왔습니다… 엥? 우리 손주 표정이 왜 그려? 할머니… 뭐요? 학교에서 누가 때렸어? 아뇨… 그게 아니라… 아니 얼굴이 완전 개박살이 났잖아! 엇놈이야! 엇놈이 우리 손주 맨상을 이따구로 만들어 놨어! 저 아무 데도 안 맞았는데요? 그… 그려? 그럼 표정이 왜 그려? 무슨 일 있었어? 친구들이 계속 저만 게임기 없다고 놀리잖아요… 뭐? 게임기? 까짓 거 탈미가 하나 사주마!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? 48만원이요… 으으으으으으으으음… 하… 됐어요…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요… 다녀왔습니… 엥! 이게 다 뭐예요? 아이고! 용식이 왔구나! 좀 해만 기다려! 이것들 싸악 팔아다가 우리 손주 게임기 사줄 테니께! 아니 할머니! 이딴 고물들을 누가 사요! 할미가 이래 봬도 중고 거래는 빠삭혀! 예전에 거 뭐지 그냐 아나바다인가 아나콘다인가 그거 할 때도 잡동산이만 팔아다가 몇 천은 벌고 그랬어! 에이.. 뻥치지 마세요… 진짜야 이놈아! 내가 농사만 말아먹지 않았어도 지금쯤 강남에 아파트가 두 채는 있었을끼오! 무슨 농사를 하셨는데요? 벼농사...? 아니 자식 농사!!! 느그 삼촌한테 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디 10년 전에 집 나간 뒤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 이 개놈 시키가! 할머니, 천만 원밖에 안 쓰시니까 자식 농사가 망했죠 요새 자식 하나 키우려면 5억은 기본이라구요! 지키라!!! 아무튼 요거들 인터넷에 올렸으니께 인자 조금만 지나면 연락이 올겨! 인터넷? 할머니 인터넷도 할 수 있어요? 그럼! 예전에 내가 여기서 지나가던 개미도 잡아다 팔았어! 에이 거짓말... 무슨 개미를... 오오! 왔구만 왔어! 어디 보자... 용식아! 연장 챙겨라! 가자! 네? 어디 가요? 짓거래 하러 가야지! 전자레인지 2만 원에 올리신 분 맞죠? 상태 좀 봐도 될까요? 예예! 그게 사놓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그냥 완전 새거나 다름없어요! 이거 이거 생활기스 아니에요? 분명 미사용 신품이라고 하셨을 텐데... 아니 씨발 뭔 눈에 뵈지도 않은 흠집 가지고... 그래서... 얼마까지 가능하죠? 예? 얼마까지 내고 가능하냐고요... 내고는 옌병 콱 대굴박에 내고를 박아다가 아스팔트에 갈아 볼라! 2만 원에 안 살 거면 장사 방해 말고 저리 꺼지! 그럼 2만 원에 갑시다... 아이고... 젊은 총각이 아주 쿨한 것이 멋쟁이네 그려... 그래 그럼 뭐... 계좌이체로 하실 건감? 현금으로 할게요! 총각! 뭔가 착각한 거 같은디? 10개월 할부 가능하죠? 용식아! 내 너클 좀 꺼내와라! 와 할머니! 진짜 짱맞춰요! 이래봬도 할미가 젊었을 적엔 마장동 돗대기 시장 애덤 스미스라고 불리던 사람이여 할미 앞에서 개수작 부리던 것들은 요 보이지 않는 손에 아주 그냥 뼈도 못 치렸어! 빨리 나머지도 팔아치우고 게임기 사러 가요! 그려 그려! 이 정도면 충분하지? 감사합니다 할머니! 금방 사올께요! 왜 그리여? 돈이 모자라데? 아뇨... 다 팔렸대요... 에잉? 난 또 뭐라고! 그럼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잖여! 지금 매물이 다 쓸려나가서 인터넷에서도 못 구한대여... 그럼 중고로 사면 되지! 쪼매만 찾아보면 새 거 같은 걸로다가 더 싸게 살 수 있을께요! 이... 썩을놈의 뒤팔렘 씨끼들! 애들 장난감 갖다가 이딴 식으로 장난질을 쳐놔! 내가 가만두나 봐라! 어... 어쩌시려구요... 너쩌긴 몰랐지! 직거래한다고 불러낸 다음 자신은 이런 생각 못하도록 대갈통을 아주 박살내버려야지! 당장 연락해! 너무 안 오는데... 눈치챈 거 아니에요? 쉬... 저기... 저 자식 저거 행색을 보니 허리띠에 둘이 빠져가지고 너덜너덜하고 신발의 뒷굽이 빠졌으며 주그러진 모자에 허름한 우둑을 걸치고 코에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이 따악... 되팔림 관상! 저 혹시... 스위치 70만원에 구매하신다는 분 맞으세요? 요 놈 새끼 잘 만났다! 왜... 왜 이러세요? 아주 가정교육을 어떻게 처받았길래 이런 장난질이! 으... 너... 난 만칙이 아니냐? 어... 엄마? 아이고! 기껏 집 나가서 온다는 것이 되파리 짓이요 이놈아! 아 뭐가! 요새 이게 얼마나 짭짤한데! 돈 못 번다고 그렇게 구박할 때는 언제고! 너 돈 몇 푼 버겠다고 애들 가지고 노는 걸 가져다가 장난을 치는 게 어른이 할 짓이냐? 너가 조카가 그거 하나 가지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고사기를 했는지 알기나 혀? 조카? 그럼 제가 그때 그 주먹만 하던 용식이? 삼촌? 진짜 저희 삼촌이에요? 에헤헤... 에헤헤헤헤헤헤헤헤... 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엄마 말이 맞아요... 어른이 돼가지고 이런 유치한 짓이나 하고 이제 이런 되팔냄 짓은 그만하고 다시 성실하게 살게요! 그럼 그 게임기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지? 35만원만 받을게요 이런 썩을 놈의 새끼...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은 게 어디냐? 그리야! 이 돈 받고 이제 새 출발해라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 어머니! 제가 다시 연락 드릴게요! 야 꼭 연락 켜라잉!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게임기 은박싱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? 와아... 이런 호러쉭!